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한수의 우동균입니다. 추미애 아들 탈영 논란이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동안 좀 잠잠하나 싶었지만 결국 추미애 보좌관이 군 부대에 통화를 했고 그 과정에서 휴가를 연장받아냈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 추미애 아들 서씨의 휴가 기록이 하나하나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의혹투성입니다. 이거는 일반 국민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 그 자체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현역 그리고 예비군 군인들이 모두 분노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아들 서씨의 휴가 기록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1개월간의 육군 카투사 복무기간 중에 휴가를 58일가량 얻어갔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연가 28일 그리고 한 차례 포상휴가로 4일을 받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위로휴가를 7일가량 받았다고 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그러려니 하겠는데 문제는 이 아래에 있는 병가 19일입니다. 제가 군을 최근에 복무해봤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린 건데 일단 일반 병사가 병가를 얻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 병가를 19일씩이나 받아가는 것은 더더욱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아들은 병가를 무려 19일이나 받았는데 문제는 그 병가 19일을 받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당연히 있어야 할 기본적인 어떤 서류도 없었다는 것 즉 병가를 받기 위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되는 기록들이 일치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병가를 받을 수 있었냐? 말도 안 된다. 이거는 특혜 아니 특혜를 넘어서서 이거는 불법이다라는 지금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 공교롭게도 이 시기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추미애가 민주당 여당 대표였던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19일이다라는 엄청난 양의 병가를 누렸던 추미애의 아들 당연히 의혹이 제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문제가 있는 점을 시인했지 않습니까? 부대장이 구두로 승인을 했는데 행정처리는 되지 않았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느 부대든 간에 부대장이 얘 포상휴가 줘라, 위로휴가 줘라 라고 할지라도 나갈 때는 휴가증이 있어야 나가는 것이죠. 즉 서류로 전산으로 작업이 돼야지 부대 밖으로 나가서 휴가를 소화해낼 수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추미애의 아들은 그 휴가가 연장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행정절차가 전산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정경두라는 사람은 일부 행정처리가 정확하지 못했다. 실수가 있었다. 단순 실수로 이걸 넘어가려고 했지만 이거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된 일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신원식 의원도 당과 같이 말했죠. 절차에 따른 기록이 없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냐? 병무청에도 자료가 없고 기록도 없고 중령 본인이 그런 행정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말하는 게 뭡니까? 이거는 돌연변이 휴가다. 말도 안 된 휴가가 지금 진행되었다라는 점을 저희가 지적할 수밖에 없고 추미애의 아들의 휴가 특혜 논란은 결국 조선시대 군정문란의 대자비를 보는 것 같다. 군 기강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다. 권력에 의해서 누군가의 휴가가 맘대로 정해질 수 있는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 아니겠느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물론 추미애는 아몰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가 안 된 상태다라고 하면서 해당 의혹들을 전면 부인 중인 상황이지만 지금 신원식 의원이 또 관련된 녹취로를 또 공개했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추미애의 아들과 관련한 특혜 아니 불법 위복 의혹 탈영 의혹은 점점 더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에 보좌관과 통화를 받았던 군 관계자도 이렇게 말하죠. 왜 본인이나 부모가 전화를 안 하고 굳이 보좌관이 전화를 했는지 당시에 참으로 의아했다. 국회의원 보좌관의 역할은 국회의원 보좌를 업무한 것인데 이거는 사생활의 영역 아니냐. 근데 그 당시에 의원 보좌관이라는 상황이 전화가 와주고 휴가 연장을 요청했던 게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지금 군 관계자도 토로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를 지켜보는 현역들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현역군은 이렇게 말합니다. 병가를 연장하려면 군의관 소견서 등 각종 증빙서류가 있어야 한 데다가 심사까지 거쳐야 돼서 철차가 매우 까다롭다. 이게 병가 연장이라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닌데 어떻게 추미애의 아들은 털컥털컥 됐느냐. 실제로 어떤 병사는 발목 부상으로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나서 안정을 더 취하기 위해서 연장을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군병원에서도 요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이유로 복귀 명령을 받았다. 즉 병가 연장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수두룩하다. 근데 어떻게 추미애의 아들은 그렇게 쉽게 연장이 될 수 있었는지. 결국 기록이 없이 휴가가 연장됐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군인의 휴가라는 거는 반드시 명령이 뒷받침돼야 되는 것인데 명령지가 없이 연장됐다는 거는 이건 그냥 무단 이탈로밖에 볼 수 없는 사안이다. 만약에 이런 일이 다른 부대에서 일어났다면 아마 엄청 난리가 났을 것이다. 라고 현역이 지금 말하는 상황입니다. 예비역들도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정상적으로 다녀온 남성이라면 추미애의 아들이 엄마 찬스를 쓴 거 아니냐는 의심은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를 끝까지 잡아떼는 게 너무나도 가증스럽다라는 반응이지요. 자 지금 공정과 정의를 내세웠던 게 바로 문재인 조건인데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이런 논란이 있다는 거 정말로 실망스럽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비역 병장 김모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차 정기휴가 때 부대 복귀에 조금 늦었다고 영창 갈 뻔했다. 그 당시에 진술서 쓰고 간신히 영창을 면했는데 야 저 추미애 아들은 부대 복귀를 조금 늦은 것도 아니고 아예 들어가 버리지는 않네? 그럼 이건 탈영인 건데 탈영인 애가 전화 한 통에 휴가가 연장됐다고? 이거는 웃긴 일이지 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예비역 병장 정모 씨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초선 의원 아들이 그 신인병으로 들어오니까 부대가 발깍 뒤집혔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단장이 배려해가지고 편한 보직으로 가더라. 야 초선도 이렇게 특혜를 누렸는데 5호선 여당 대표 아들이라면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냐. 결국 이거는 명백히 여당 대표의 힘을 통해서 특혜를 누린 것이다. 위법 불법을 눈감아 준 것이다. 아들의 타령을 덮어준 것이다. 라는 지금 많은 이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국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추미애 아들은 엄마가 여당 대표라는 이유로 5호선 여당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줬던 거 아닙니까? 이거 그냥 넘어갔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발본세곤에서 심판을 해야 된 상황인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추미애도 책임이 있겠죠. 그 보좌관이 전화를 걸었다고 하는데 보좌관이 지원자 그냥 맘대로 전화 걸었겠습니까? 결국 본인이 모시는 의원 추미애가 시켰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추미애도 여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저희 신한수 관련 보도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을 구독 중으로 꼭 해주시고요. 회색 엄지를 파랗게 추천 버튼도 잊지 말아주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탈모 증상. 나이가 많고 유독 남자분들에게만 일어날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이 탈모인데요. 다양한 모발 고민이 발생하는 요즘 해결하는 방법은 올바른 두피 케어가 답입니다. 머리 감으실 때, 말리실 때 머리카락이 우수수 떨어지신다고요? 아니면 지하철에서 머리가 비어있는 곳이 신경이 쓰여서 자리에 앉질 못하신다고요? 언제까지 빠지고 있는 머리카락 보고만 있으실 건가요? 그래서 저의 신의 한 수에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제품은 평강의 오랜 노하우를 담은 성분들로 탄생한 구전 탈모 완화 샴푸입니다. 일단 샴푸 보시면은 일단 이 고급스러운 패키지에 저는 한 번 반했습니다. 시크한 블랙, 이 깔끔한 느낌이 주는 패키지가 구전만의 특색인 것 같아요. 제가 샴푸를 사용한 지 딱 2주가 됐는데요. 제가 웬만한 탈모 샴푸는 많이 사용을 해봤고 이 제품은 평소보다 머리카락이 덜 빠지고 무엇보다 두피가 간지럽지 않아서 굉장히 좋았는데요. 두피가 간지럽지 않고 하루 종일 올해 두피가 건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칭찬하는 이유는 바로 성분 때문입니다.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여러분 탈모 완화에 좋다고 하면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게 뭘까요? 바로 비오틴입니다. 탈모를 검색하면 비오틴이 가장 많이 나올 만큼 탈모 완화에 굉장히 좋은 성분인데요. 이러한 완화에 좋은 성분, 힘있는 모발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바로 두피가 건강해질 수 있게 그러한 토양을 만들어주는 거겠죠. 이번 구전 탈모 완화 샴푸에도 두 가지 한방 특허 성분과 응축된 펩타이드와 비오틴 성분을 담았습니다. 비오틴은 모발을 보호하는 주요 성분의 역할로 두피 세포 재생을 도와주는데요. 우리 머리카락 구성 성분의 90%를 차지하는 게 케라틴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케라틴 단백질의 생성을 도와주는 게 바로 비오틴입니다. 이러한 비오틴 가득 담은 이 샴푸, 모발 건강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모발 건강과 두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실 수 있는 그런 샴푸입니다. 실제로 비오틴이 결핍되면 피부에 염증도 잘 생기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기 때문에 두피와 모발에 손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탈모 현상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비오틴이 우리 머리카락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저희 트리트먼트와 샴푸까지 사용하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트리트먼트는 샴푸 후에 물기를 가볍게 제거하시고 적당량을 모발 끝 위주로 골고루 발라주시면 되세요. 적어도 3분에서 5분 정도 영양분이 충분히 흡수되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준 다음에 씻어내주시면 됩니다. 구전 탈모 증상 완화 샴푸는 저희 식약처의 기능성 인증을 완료한 제품입니다. 믿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시내한수에서 드리는 단독 특가입니다. 샴푸 2개에 저희 트리트먼트 1개를 더해서 총 3개를 2플러스 1 구성으로 6만 9천 9백원에 드립니다. 정가 13만 5천원짜리인데 거의 반 가격인 48% 할인된 가격 6만 9천 9백원에 드리는데요. 저희 시내한수에서만 진행되는 단독 특가라는 점 저희가 준비한 수량이 넉넉할지 모르겠습니다. 준비한 수량이 단 판매가 되기 전에 꼭 주문 눌러주세요. 그러니 이번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010-9976-4169로 문자로 주문 넣어주세요. 조립군을 건 viens지ını 핸드슬로 보내주세요. distributed year-to-ext Ils senate milima 배지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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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30분 3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